4시, 5시, 5시 … 잠시만요 아 진짜 오늘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아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김기자분 아까부터 계속 연락이 오셨어 가지고 지금은 기분 좀 어떠세요? 그쵸? 오늘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도 했어 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팬분들도 그렇고 인터넷 지금 장난 아니에요 기사 뜨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진짜 오늘 무대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진짜 멋있으셨어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전화 왔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? 못 들으셨어요? 파리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다음 투어는 파리에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차량부터 숙박에다가 헬기까지 동원해 주신대요 아까 잠깐 회사 갔었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매니저분들도 광고주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구요 아무튼 오늘 진짜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되게 피곤하시죠? 지금 너무 피곤하실 거 잘 아는데 내일은 또 뉴욕으로 의리 화보 촬영이 있어 가지고 저희 떠나잖아요 그거 아까 직원들이랑 같이 컨셉 회의 했던 거 자료받은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가시기 전에 조금 보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진짜 짧게 브리핑만 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너무 피곤하실 거 같아가지고 스파샵을 예약을 해뒀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하실 거 같으면 제가 그냥 출장 서비스로 방법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그래서 우선 내일 비행은 10시 30분 오전으로 잡혀있구요 네 물론 프레스티지석으로 그리고 기내식사도 평소에 드시던대로 요청해놨는데 혹시 뭐 따로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? 밀라노 밀라노에서 맛있게 드셨던 그때 그 와인 아 맞다 제가 사진 찍어둔 게 있거든요 아마 검색하면 다 올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서 따로 요청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쓰시던 수면안대랑 목베개 꼭 챙기도록 할게요 음 또 더 필요하신게 아 넷플릭스 영화 좀 다운받아 놓을까요? 어떤 걸로 다운받을까요? 음 그거 재밌죠?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구요 또 더 보고싶으신게 있으세요? 음 음 알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또 뭐 더 필요하신거 있으세요?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전화 주셔도 좋구요 제가 준비해놓을게요 ev 그리고 그리고, 아 맞다. 아까 테디블레이크에서 가방 선물로 주고 가셨거든요. 공연이 너무 멋졌다고 하시면서 끝나고 관계자분들이 주고 가셨어요. 카드랑 같이. 한번 보시겠어요? 아, 제가 읽어드릴까요? 우리ended버지가 뇌들의 종류의 대해서는 뇌크 뇌크의ñ 파티에 나의 상 painted 블라 lane에서 뇌크의 약량의 안에 있는 뇌크와 다양한 브랜den의 뇌크 뇌크 그리고, 그치에 대한 많은 그룹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데 disag이 причining 그리고, 이 장바구니는 뇌크의 연결에 할때 연결이 제한 것에inin I will compliment and love you. Hope you like it. And rest well. Sincerely, Teddy Blake. 진짜 가방이 정말 예쁘네요. 테디블레이크에서도 핑크색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셨나봐요. 그러면 이거는 드레스룸에 보관해드릴 거야. 아 내일 뉴욕 출장 때 가지고 가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같이 잘 패킹해드릴게요. 그러면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항은 오전 10시 30분 비행기고요. 그리고 아 기사님께서는 8시까지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. 공항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직원들이랑 내 컨셉 어떻게 할 건지 무드보드 받은 게 있는데 좀 보여드릴까요? 그럼 아무래도 촬영 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아무래도 촬영 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제가 되게 러블리하고 되게 러블리하고 약간 팝팝한 이런 우리 화보 촬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헤어스타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리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봐도 약간 러블리하고 정순한 그런 느낌의 화보죠. 그래서 약간 무드보드가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딱 보시자마자 까미 오시죠? 되게 과즙이 넘치고 러블리한 그런 촬영 현장이 될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저번에 촬영하실 때 화보 촬영 그때 하셨던 컨셉이 기존에 해보지 않은 컨셉이어서 되게 난해하고 어렵다고 하셨었잖아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잘 어울리시고 기존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어서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첫날 도착하시는 날에 저번에 머무셨던 뉴욕에 파크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똑같이 잡아드렸거든요. 그때 좋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그리고 그날은 편히 쉬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헤어 팀이랑 메이크업 팀이 숙소로 도착할 거예요. 그러면 헤어랑 메이크업 받으신 다음에 스튜디오로 촬영 이동하시면 되고요. 제가 제가 들어보니까 촬영은 한 4시간 한 5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한 3-4시간 이면 끝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인데요. 촬영하고 나서 이틀 뒤에는 스케줄이 비더라고요. 어떻게 들을까요? 바로 귀국하시겠어요? 아니면 뉴욕에서 하루 더 이따 오시겠어요? 뉴욕에서 그러면 같은 숙소로 그대로 일정 하루 더 잡아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정말 피곤하셨을 테니까 나머지는 제가 그때그때 옆에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제가 바로 출장 서비스 스파 불러드릴 테니까 그리고 좋아하시는 차 한잔 만들어 두고 갈 테니까 오늘 하루는 푹 쉬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뵐게요. 이거는 같이 패킹해서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? 안그래도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. 오늘 공연하신 거 진짜 멋있으셨어요. 되게 피곤하시죠? 잠깐 피부상태 좀 볼게요. 요즘 일정이 너무 빡빡하셔서 메이크업도 할 일이 많으셨죠? 피부가 살짝 붉은끼가 있는 거 같아서 조금 트러블도 올라오신 거 같고 오늘은 뭐 영양이나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진정관리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눈 화장도 진하게 하셔가지고 어 그럼 일단 메이크업 부터 지워드릴게요. 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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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부터 깨끗이 닦고 시작할게요. 먼저 1차적으로 눈가 주변부터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.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. 그리고 이마 쪽도 오늘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많이 지나셨었나봐요. 그쵸? 턱 쪽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오늘은 클렌징을 꼼꼼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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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네 이렇게 다시 한 번 버터 그리고 종가에 메이크업 참여물이 아무래도 남아있어서 살짝 고개까지 세심하게 지워드릴게요 좀 감으시고 이쪽도 또 녹아 이쪽도 살짝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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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아래쪽도 살짝 두고 ч 둘 셋 셋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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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알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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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클렌징폼으로 세안해드릴거예요. 이마부터 밑에 이쪽에도 내일도 애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귀엽게 까진다고 오늘도 되게 피곤하셨을텐데 상시간 비행까지 하고 나시면 진짜 피곤하시겠네요. 눈 쪽에 들어간거 살짝 지워드릴게요. 이마 드릴게요. 롤링 해드릴게요 롤링 해드릴게요 호주 롤링 해드릴게요 롤링 해드릴게요 롤링 해드릴게요 왼 profesional 그리고 해면으로 닦아드릴게요 이마부터 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이말부터 제가 기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킨케어 제품 샘플 쓰시던 거 챙겨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기내에서도 사용하세요 갑자기 또 안 맞는 제품 쓰시면 얼굴에 트러블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스팀 타올 올려드릴 거예요 아주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편하게 호흡하세요 살짝 눌러줄게요 그래서 나쁜 노폐물들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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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Charge 맞아 그래서 애le 토너로 피부결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. 눈가 쪽도 눈가 쪽만 가능해지는 눈가 쪽도 눈가arna 눈이 됐 gör 눈이 됐다 눈이 됐어 눈이 됐어 눈이 됐고 눈이 됐다고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얼굴이 붉은기도 있고 조금 트러블이 일어날 기미가 보여서 진정 효과있는 토너 패드로 얼굴에 올려드릴거에요. 그러고나면 좀 진정이 많이 되실거에요. 이마부터 그리고 볼쪽에 그리고 덕 밑에 이렇게 수분이 좀 부족한 하신 것 같아서 수분 스프레이로 수분 공급해드릴게요 눈 감으시고 이렇게 수분 공급이 많이 되고 나면 그래도 진정을 많이 시켜주니까 자고 일어나시면 내일은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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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떼내드릴게요 1996년 12 12 12 15 15 15 15 15 16 한 번 더 토너 정리해드릴게요. 피부결 비행 탓일 때에도 수분 공급은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기내는 좀 건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얼굴에 붓기 그리고 혈액 순환 잘 될 수 있도록 괄사로 림프 순환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. 이마부터 이마부터 조금 관자놀이 쪽도 안그래도 요즘 스케줄 굉장히 막막해질 텐데 피곤하실 때 이렇게 혈자리를 따라서 발사 같은 걸로 마사지 좀 잘 해주세요. 특히 관자놀이나 머리 뒤쪽 뒷골 같은 부분 있죠? 그렇게 당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혈액 순환만 잘해줘도 피로감이 좀 풀리거든요. 턱 아래쪽도 이렇게 보이지는 낫는 것 같아도 우리 얼굴에다 근육이 자리하고 있거든요. 그거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. 도전 길을 가사 턱 라인 쪽도 잘 풀어주시고요. 해면으로 닦아 드릴게요. 해면으로 닦아 드릴게요. 그리고 얼굴에 열감 낮출 수 있도록 쿨링을 해드릴게요. 요즘 여름에 너무 더워서 또 밤에 잘 때 얼굴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기도 하시죠? 열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트러블이 더 올라오기도 쉬워가지고 이마부터 살짝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눈두덩이에도 눈두덩이에도 하실 수 있으시면 수분감이랑 쿨링은 계속 해주시는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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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둘 밑에 둘 밑에 둘 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올려드릴게요. 이것도 진정효과에 있는 마스크팩이어서 약간 수분감도 되게 많이 채워줄 거거든요. 그리고 되게 순해요. 지금은 최대한 자극이 없는 애들을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아까도 일부러 각질제거는 스킵했거든요. 이거 양도 되게 좋죠? 코 옆쪽도 그리고 턱 밑에도 이쪽에 좀 트러블이 많이 나신 것 같아서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. 사실 제일 좋은 건 쉬는 건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너무 잘됐다 이번에 유혹하셨을 때 푹 하루종일 잘 쉬고 돌아오세요. 일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눈 쪽에 눈 쪽에 따가우세요. 살짝 살짝 들어갈 뻔했다 네, 이 상태로 조금 흡수될 수 있게 시간 좀 보내줄게요. 좀 편하게 쉬고 계세요. 좀 편하게 쉬고 계세요. 이제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 같아요. 해면으로 살짝 걷어내드릴게요. 혹시 따가우시면 말씀하세요. 잘 마세요. 코 옆쪽이... 이렇게... 토너로 다시 한 번 결 정리해드릴게요. 잘 마세요. 잘 마세요. 다음 쪽도... 한 번 더...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 같은 게 올라오고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는 저는 최대한 기본 케어만 해드리거든요. 각질 제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최대한 피부를 건드리는 거는 다 피하고 있어요. 대신에 수분 공급이랑 진정 이거는 꼭 신경 써주시면 금방 가라앉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영양 이런 것도 스킵하고 바로 수분크림 발라드릴게요. 이제 말해볼게요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롤링 해드릴게요. 여기 트러블 많이 난 관자놀이 쪽도 수분 공급 잘 해주세요. 롤링 해드릴게요. 롤링 해드릴게요. 이렇게 털어서 잘 펴 발라주시면 되고요. 롤링 해드릴게요. 롤링 해드릴게요. 롤링 해드릴게요. 됐다. 기분은 좀 나아지셨어요? 그래도 잠을 푹 자고 나셔야 좀 더 산뜻해지시겠죠? 오늘 스킨케어는 이렇게 끝내드렸고 제가 아까 챙겨드리기로 한 스킨 제품들 샘플들은 저기 테이블 위에 제가 올려두고 갈 테니까 내일 뉴욕 가실 때 꼭 빼먹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. 가서 재밌게 즐기시기도 하고 하루 쉬다 오실 때 일 생각 없이 푹 쉬다 오셨으면 좋겠어요. 다녀오셔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.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. 푹 쉬세요.